캠프페이지 토양 부실 정화와 관련해 춘천시가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와 재정화를 요청했지만 국방부가 환경부 토양정화 자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보이고 있는 안일한 태도가 굉장히 불쾌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주 안에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국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